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염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향과 나비의 의장, 한평 출신 모 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비돈전 설계수명 연장과 건식 저장시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방 권한 보장 및 지원을 위해서 관련법 재개정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후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이 핵심 목적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소재한 지역 주민 후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계속운전 조속추진 및 고준이 방패물 관리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운영허가 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과 사용후 해결료 권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로 원전 소재 지역 주민 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는 주요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상생 발전과 실질적 지방 공권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전 안전 정보 투명성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고난을 확대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원 추천권, 원전 고장 사고 시 현장 확인 조사 참여권 확보 및 방사선 환경양형평가서 작성 시 내실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원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있는 생산지와 옹거리 지역의 전기요금 동일 적용은 불합리함으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신속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방사능 방개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확대되어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의 주민보호체계 구축 등 방사능 방제 대책에 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 교부세를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해결료 근식 저장 시설 연구와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후 해결료 반출 시점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지역 지원 상황을 명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 스스로 원전에 대한 고난과 책임감을 입각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관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전과 관련한 전남도 행정에 큰 불신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광역재치단체 업무상 분명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업무 전반을 도예시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남도가 작년 초 공모에 참여했던 한빛꽃광역방사능 방제지휘센터의 위치 실패도 적극적인 자세 부족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전남도가 더 이상 무관심하다는 여론과 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남 도민이 안심하고 전남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빛운전에 대한 지방경부 고난 확대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